그렇다면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의 움직임은 좀 어떤지 오늘은 좀 시원하게 쭉 올라줬거든요 이더리움이 맞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2600달러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좀 비교를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움직임 좀 비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죠 비트코인이 하락 트렌드권 안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데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하락 트렌드에서 움직임을 벗어나고 오히려 더 하방으로 위축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트코인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주의를 좀 부각시켜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 이 하락 트렌드에서 상단에 거의 근접을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진짜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이 중장기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면 얘는 진짜 올라가겠다 연말까지 쭉 그럴 수 있는데 이더리움은 보세요 이제 겨우 하단으로 복귀한 수준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이 8%, 10% 이렇게 올랐다고 보는 건 보여지잖아요 알림도 울리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작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뷰를 봤을 때 그냥 이제 하단에 딱 다시 돌아왔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차트를 보고 이더리움의 차트가 엄청 좋아지고 이제 얘는 중장기적으로 상승전환을 했다라고 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힘들죠 여기 딱 그냥 보면은 그렇잖아요 정말 냉정하게 딱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 돌파 나오면은 상승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는 되도 이더리움은 한참 부족하죠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절대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 여기서 못 샀어도 여기서 사도 우리가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도 돼요 사실상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이 유의미한 그런 상승 돌파를 보여주면은 이더리움은 조금 더 일찍 사도 되긴 하겠지만은 아직은 중요한 저항선도 아직 돌파가 안 나왔다 A라인 A라인이 얼마죠? 보시면은 이게 A라인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도 여태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다 똑같이 나오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형성됐던 고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이 2,820달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6만 5천 달러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6만 5천 달러를 이미 한 번 돌파가 나왔고 다시 급락은 나왔지만 다시 또 돌파가 재돌파가 나왔죠 네 그럼 어쨌거나 비트코인은 계속 유의미한 저항선을 돌파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굉장히 좀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더리움은 아직 A라인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죠? 이때 급락하고 나서 이 저항 기술적 반등에서 형성된 이 고점 저항 여기를 아직 도달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봤을 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위축돼 있다 아직 비트코인을 좀 뛰어넘는 그런 변동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트 매매를 하는 시점은 비트코인보다 이 알트가 조금 더 뛰어난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진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지금 안 보여주고 있죠 아직 한참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하고 조금 비교해보면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이더리움이 지금 어느 시점에 놓여 있고 얘는 지금 어떠한 조금 장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비교해보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2820달러를 돌파를 해주기 시작해야만 그래도 얘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위축된 흐름은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구나 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딱 이 2820달러가 이 저항을 받았던 라인은 바로 이 하단 라인이에요 보이시나요? 딱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횡보했던 이 하단 라인을 돌파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또 회귀하는 거예요 지금 하락 채널 안으로 회귀를 하고 있으니 다음 관문은 이 박스권 안으로 회귀를 하는지 회귀를 한다면은 아 이제 얘가 위축된 흐름을 좀 벗어나려는구나 다시 이제 좀 들어와서 다시 이런 움직임을 만들고 돌파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뭔가 그런 하락 트렌드 참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네요 네 그래서 뭐 이더리움도 좀 더 추가적으로 관점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지금 수렴하고 있어요 지금 수렴 추세요 수렴 추세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하단에서 수렴을 하고 있어서 이 수렴 상단 돌파가 나오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수렴 상단 돌파가 나올 때 뭐 거래량도 같이 쪽 발생을 하고 하는지 그런 거 보면 될 것 같고 돌파가 나왔... 이 돌파가 나올 때 2,800달러... 정확히는 2,817달러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돌파를 하고 눌리는지 돌파를 하고 눌릴 때 여기서 지지 받는다? 그러면 사는 자리 사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가져가도 돼요 사고 근데 돌파가 나왔는데 여기 돌파를 못하고 눌려버린다? 그럼 이건 일단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횡보하고 다시 돌파가 나왔을 때 그냥 이때 따라 붙는 게 낫지 여기서 두 가지가 주어졌죠 지금 간단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네 대응하게 2,817달러를 돌파해주고 눌리면은 이 눌림에서 지지 받을 때 사면 되고 만약에 돌파했는데 돌파 안 나온다 여기 17달러 그대로 눌린다 노달만 하고 다시 내려오면 그러면은 여기는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다시 돌파가 나왔을 때 그냥 따라 붙는 뭐가 됐든 이더리움은 2,817달러 선의 그 자리를 돌파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진입을 하는 걸 추천을 하시는 거네요 네 차라리 그게 좀 더 안정감이 있죠 이더리움 홀더로서 눈물이 납니다 네 이더리움은 좀 명확했습니다 2,817달러 선을 확실하게 돌파가 되고 났을 때 진입하시는 걸 저희는 추천드리고 그렇다면 좀 솔라나로 가볼까요? 솔라나도 일주일 사이에 8% 넘게 오르면서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솔라나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솔라나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솔라나는 일단 이때 고점이 162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6만 5천 달러 저항일 때 솔라나도 아직 돌파 안 나왔네요 솔라나도 반등은 이더리움보다 더 강하게는 나타났지만 아직 돌파는 안 나왔다 왜 그러냐면은 솔라나가 원래 제일 좋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비트코인보다 좀 더 변동성이 좋은 종목이었다 했는데 사실상 솔라나는 이때 A저항 이 시점에 이 시점부터 비트코인보다 이제 더 위축된 흐름을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 급락 이후에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급락 이후에 기존에는 비트코인이 여기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얘는 오히려 이때 고점을 돌파해줬잖아요 근데 급락이 나오고 나서 위축됐어요 비트코인은 고점을 높여가고 있지만 솔라나는 고점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 낫지만 비트코인보다는 별로다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은 솔라나도 162달러 돌파가 일단 나오는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나와주고 나서 사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슬슬 매수 관점을 좀 한번 짜봐도 되겠다 해도 절대 늦지 않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뭐 장대양복 나왔고 다시 이렇게 분위기 반전됐으니 그냥 지금부터 사도 되지 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횡보 좀 하다가 또 이렇게 하락나면 어떡하려고 정말 최근에는 이렇게 반짝 급상승이 있고 나서 다시 횡보하다 떨어지는 일이 너무 많이 갑자기 오르고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어떻게 대응하라 뭐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위험하죠 예측도 안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봐야 되는 거는 그래도 이제 뭐 이더리움보다는 나으니까 지금 일단은 이더리움보다는 나으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해석을 해보면은 162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고점은 계속 동일하게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점을 봐야 되는데 저점은 높이고 있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패턴상으로 봤을 땐 어셈딩 패턴 상승 삼각형 패턴이라고 해서 결국에 이 162달러를 강의 돌파를 해주면 얘는 이제 조금 더 이 중장기의 하락 추세선 중장기 하락 추세선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음 관문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봐야 된다 162달러 돌파가 나오면은 봐야 된다 킹 부자님이 승재형 아직도 알트는 살 때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일단은 저도 알트를 최근에 이제 뭐 변동성 비트코인도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고 해서 저도 수시로 업비트 들어가서 알트코인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뭐 당연히 뭐 특정 몇 개의 알트코인들은 당연히 막 뛰어난 움직임도 보여주고 이미 뭐 하락장 끝난 것처럼 그러니까 조정장이 끝난 것처럼 조정장이 끝난 것처럼 좀 상승 추세를 전환던 애들도 좀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저는 좀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가 편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런 움직임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니까 아직은 좀 부족해요 아직은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리플도 한번 보겠습니다 엘증의 리플인데 과연 리플은 박스권 하단 채널? 채널 하단을 벗어났을 때 리플이요? 리플은 뭐 계속 똑같네요 상주가 흘렀지만 똑같네요 아직도 하단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얘는 다시 일복 이평선은 오히려 밑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락 내려가는 거죠 근데 대신에 좀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고 그래도 이제 매물대를 한 단계 높여간다는 점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를 이렇게 형성하고 한번 페닉스를 나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매물대가 지금 원래 기존에 여기였다가 지금 여기로 이렇게 높여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라서 이제 얘가 0.665달러 이 라인이죠? 이 라인 돌파를 하고 0.74달러 이 라인만 돌파 나오면 얘는 진짜 기나긴 박스권 횡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되게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는 그냥 이런 자리 오면 사면 돼요 꾸준한 DCA 그러니까 리플은 절대 당연히 높은 비중의 현금을 들어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워낙에 이 박스권 횡보가 긴 종목이기도 하고 이런 박스권 횡보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전조 증상이 딱히 없어서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소액으로 좀 대응하는 종목이 맞는 것 같고 대신에 뭐 이런 자리 올 때마다 그냥 뭐 원칙대로 기계적으로 그냥 소액 꾸준히 한번 매집해보고 올라가면은 50% 정리하고 다시 내려오면 또 사보고 또 올라가면 정리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돌파 추가로 나온다? 끌고 가보고 또 나온다? 계속 끌고 가고 리플은 그럼 지금도 어쨌든 꾸준히 모아가야 하는 자리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자리 자체가 이 하단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일부 비중 소액을 한번 들어가보고 만약에 얘가 여기서 못 올라가고 떨어진다? 그럼 여긴 또 사보고 그럼 이제 또 반등 나오면은 반절 정리해보고 나머지는 끌고 가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그냥 박스권 매매니까 대응하기는 제일 쉬운 그렇죠? 대응하기는 제일 쉬운 약간 이쯤 되면 XRP도 살짝 담가 볼까? 약간의 유혹이 있긴 한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히려 리플은 약간 적금 들듯이 있잖아요 네 아 적금을 꾸준히 그냥 그냥 뭐 아니 적금은 이자라도 나오잖아요 아니 봐봐요 오늘 난 오늘 한 끼를 패스했다 한 끼를 굶었다 생각하고 아 8천 원어치 사고 하루에 만 원씩 계속 밥 한 끼 굽는다 아침 굽는다 생각하고 XRP 사고 하다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오늘 지금 야식에 치킨을 먹고 싶은데 건너뛰는 거죠 아 오늘 저희 치킨 야식 예약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걸 먹지 말고 그걸 리플을 사는 거죠 오 2만 4천 원어치 리플을 사고 그렇죠 2만 4천 원어치 그냥 사는 거죠 약간 아침 굶어서 모아서 산 리플로 한우 오마카세 가는 느낌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 치킨이 나중에는 정말 스시아가 될 수 있고 투풀 한우가 될 수 있죠 닭에서 소로 어 당에서 소로 그렇게 박스권으로 꾸준히 리플을 모아가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을 지금 한 40분 정도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네트워크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PD님 말씀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조금 방송을 일찍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뭐 오늘 했던 얘기 뭐 다 좀 단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돌아서긴 했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 솔라나 구분할 거 없이 다 좀 확실한 돌파가 필요하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이더는 버림받았네 하셨는데 저도 이더리움 홀더로서 굉장히 슬프고요 승재형 옷 글뜻이 벤데타로 보이는데 네? 벤데타는 일반적으로 복수나 원한을 뜻하는 단어라고 조심하시겠다고 하셨고요 리저프 하는 건가요? 히히 하셨는데 리저프가 뭐의 줄임말이죠? 리저프? 리저프? 리플 정립? 정립프? 푸가 뭐죠? 프리미엄 훈족14님 FTN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약간 네트워크 이슈로 채트 보긴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에 꼭 봐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그때 오셔서 또 댓글 남겨주세요 도주님 짧은 거 개조음 하셨는데 저랑 보는 시간이 짧아지는데 좋다고 하시니 좀 서운하네요 얘기를 해보며 오늘은 조금 짧게 이르게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방송으로 돌아올 건데요 피디님 저희 목요일은 그 라이브가 있죠? 그 파일럿 방송이 하나 있죠? 네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는 파일럿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JJ 기자님과 함께 좀 강의 형식으로 또 뭔가 제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서 또 JJ의 그런 인사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11시에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또 차트 열심히 봐봤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승기님과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리포트를 구독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검색하시면 구독 첫 달은 무료니까요 꼭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목요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